1, 2, 3, 레디 액션! 안녕하세요! 액션입니다! 네 여러분, 저희가 오늘은 엠에이벌을 통해서 저희 액션의 미니앨범 이즈! 더 리얼의 싸인 CD를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 2공개 포토카드를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을 뽑으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돌리선을 준비했습니다.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고요. 저희가 뽑은 숫자가 주는 거로 맨 뒷자리에 해당하는 레디에게 이렇게 아주 비슷한 핫카드를 구매해주신 분들입니다. 그럼 바로 뽑아볼까요? 자! 고고! 시작! 시작! 고마! 오! 7번! 근데? 저희가 또 한 행운 번호! 뒷자리! 일단은? 7번! 두 명 번호 끝자리가! 치인 레이지! 축하해요! 호! 네! 우리 레이들! 우리 애칭에 나온 활동들도!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 지금까지 애칭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바이바이! 노다운! 바다다다다!